제주의 부청장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부청장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다리붕동에서 성전장환으로 이 세상에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다리붕동 135호에다 도착제입니다. 뉴스 도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만 제주의 부청장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부청장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다리붕동에서 성전장환으로 이 세상에 제주의 부청장은